뭐해? 뭐야 편도야? 이거? 벤튼 스네일 비 얼티비 타이드로겔 아이패치 아니 잠깐! 뭐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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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많이 들어가서 달팽이 점액 바로 여가물 벌드 티트리 입술 피드스티물 회양분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놈 시트맨 백리처럼 주름 나는 사람한테 좋은 거야 야 끝이 아니야 일단 이 제품은 탄력성이 좋고 밀착력이 좋아 영양분국이 뛰어난 봐봐 이렇게 밀착력이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좁지? 해조류 성분이 즉각적인 쿨링감을 줘서 그래 그만큼 진정효과가 탁월해 근데 너 여기다가 반짝입고 있니?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? 이거 금가루, 다이앗가루야 금가루, 다이앗가루, 진주가루, 숟가루가 들어가 있어 피부탄력과 피부정화에 좋아 뭐 아니 뭐해? 어?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아이패치를 다 썼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미연수에 다 쓴 아이패치를 넣고 섞으면 바디 스킨케어로도 활용이 가능해 이름값 파는 제품 벤텐 스네일비 얼티믹 하이드록에 아이패치 등장 메뉴 throng 한글자막 by 한효정